냉동 복원했던 실라켄스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실라켄스 이번에 공개된 것은 2007년 5월 만화도 앞바다에서 잡힌 실라켄스다 지구상에 생존하는 동물 중 가장 오래된 척추 동물인 실라켄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된 것이 200여 마리에 불과한 희귀 물고기다 3억 6천만 년 전 화석 속의 모습 그대로 진화를 멈춘 실라켄스가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은 1938년 남아프리카 코모로 해안에서였다 이후 간간히 발견 소식이 이어졌지만 아프리카 외에 실라켄스가 발견된 것은 슬라웨시 섬이 처음이다 이 실라켄스는 슬라웨시 섬에서 10년 만에 발견된 두 번째 실라켄스다 발견 당시 전 세계 뉴스에 등장할 정도로 큰 화제였고 이 물고기에 세계인의 관심이 모아졌다 해부에 앞서 위양부터 정확하게 기록한다 1m 넘는 몸 길이에 무게도 성인 남자와 맞먹는다 실라켄스의 위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지느러미다 보통 어류의 지느러미와 달리 단단한 뼈가 들어있는 실라켄스의 지느러미는 개수도 일반 물고기보다 많다 몸통과 연결되어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꼬리 지느러미도 실라켄스의 특징이다 이런 식사의 지느러미와 달리 단단한 뼈가 들어있는 실라켄스의 지느러미와 달리 단단한 뼈가 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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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뱈는 실라켄스는 번식 방법도 일반 어류와 다르다 실라켄스가 깊은 바다에 사는 실라켄스가 어떻게 이곳 연구실까지 오게 된 것일까 실라켄스가 잡힌 곳은 만화도에 있는 작은 어천 마을이다 2007년 5월 19일 어브라하마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홍어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 낚시의 미끼를 끼워 던지자마자 곧 입질이 왔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달랐다 fin이라면 Dob 줄을 끊고 달아날 수도 없게 낚싯반으로는 하필 실라켄스의 혀에 걸렸다. 그물망으로 끌어올린 것은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그가 생전 처음 보는 물고기였다. 그물망으로 끌고 아이들 모두 에어AS어와? Sod 드디어 질라켄스의 해체작업이 시작됐다. 우선 조심스럽게 몸에서 내장을 분리한다. 내장과 함께 달려나온 것은 알덩어리. 임신 중이었던 암컷의 배 안에서는 탁구공 많은 알이 27개가 나왔다. 실라켄스는 뱃속에서 알을 부화시켜 새끼를 출산한다. 내장기관 중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기름층. 여기엔 이유가 있다. 실라켄스의 내장은 다시 작은 주각으로 나누어졌다. 현지 연구소를 비롯 정부와 협약을 맺은 일본과 유럽 등 해외 연구소로 보내질 예정이다. 실라켄스의 DNA는 진화의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실라켄스의 연구소가 만들어내며 실라켄스의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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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유로운 시대는 이 시대는 그곳이 이 인도에서는 이는 called 이 NSAID 스트레스 이 년이 모든 것 모든 것 뇌에 이 시각의 에보루션이 아직은 쉬운 상황이에요. 이 진리 PET은 아주 놀라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모든 게 수업과 DNA가 가 있으며 벌린의 carriers, 모든 것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을 위한 해부가 끝난 후, 위형 복구 작업이 이어진다. 자연사 박물관 전시를 위해서다 히기어 실라켄스의 모형을 원하는 곳이 많아서 모형 제작을 위한 석거틀 작업까지 함께 이루어졌다 특별한 물고기를 다루는 전문 인력은 모두 수도 자카르타에서 파견됐다 지느러미 끝 물갈기 하나라도 다칠세라 만전을 기하는 조심스러운 송컷 작업은 더디게 진행됐다 드디어 잘 마른 석거틀을 떼어낼 시간 다행히 비늘무늬까지 또렷한 석거본이 완성됐다 수억 년 동안 한글같은 모습으로 바다를 지켜온 실라켄스 인류에게 귀중한 연구자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 주식 시상태 윙d году 그ado 유난